도착 뭐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내러 왔다 도착했노? 어 뭐야 네 그 햄버거 준 거 시청자들한테 나눠 줄라 했더만은 우리 또 시청자들이 또 이거 뭐 어? 저 노숙자분들 갖다 드리라고 천사들이 아니 뭐 천사 된 게 아니고 그래 뭐 니가 보내준건데 또 우리 형님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또 따뜻하게 또 또 써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그래 형님들이 천사네 어 좋은 일 또 하게 되네 그럼 고맙다 네 덕분에 아유 배운 일이야 이 사람아 네 덕분에 네 덕분에 또 형님들 또 갖다주니까 고맙다고 인사 한번 전했어 항상 하십시오 그래 알겠다 고맙다 좋은 일을 쓸게 응 악 악 악 아우 다리야 아따 바람 많이 부네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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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겁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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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햄버거 나는 안 먹어도 돼요 식사 안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안 먹어도 돼요 그래도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내일 되면 배고프겠다 아니요 진짜 안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우 무섭네 아우 무섭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식사 안하실 것 같아요 네 햄버거 햄버거 사장님 자고 올게요 예 여기 앞에 두 개 나갔어요 네 햄버거 안녕하세요 식사했습니까 집에 안 왔어요 밥 먹었어요 응 여기가 예 먼저 네 고맙는데 예 고맙게 아유 고맙게 고맙게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햄버거 맛있는 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배풀고만 다입니까 하나님한테 의심을 받아요 하느님한테 의심을 받아요 하느님한테 의심을 받아요 하느님한테 의심을 받아요 드세요 예 햄버거 응 예 예 식사하셨습니까 햄버거 드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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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은 연세육수를 많이 하시네 어르신, 식사하세요? 햄버거, 콜라 식사하시라고 어르신, 식사하세요 이제 등장 혜연씨 대상이네 혜연씨는 안들어가야겠네 저것, 저것도 있네요 집이 있네요 아니 침낭이 있네 사장님 어리신 대장 저거 있네 대장 저거 있네 대장 저거 있네 대장 저거 있네 메인구석에 있는 대장 요건 바로 살벌해요 대장 저거 있네 대장 저거 있네 할머니 할머니 식사해 줘 햄버거 햄버거 식사 대장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 왜이렇게 많냐 햄버거 여기 밥 안 먹는 사람들은 두 개는 어디에요? 어느 쪽에 있어요? 어디에요? 가르쳐주세요 그 쪽에 계십니다 사임드실라 하시지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이라면 어디에요? 가르쳐주세요 웃긴다며 밥 안 먹는 사람 둘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저 중에 누군줄 알고 지가 참 몰라요 하여튼 입은 거지들이 더 못된 새끼들이야 웃긴다며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20에 여섯 두 명을 어떻게 찾아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박스에서 일곱만 예 식사 안하셨습니까? 예 햄버거에 좀 있었고 다른 분은 안계시네요 다섯 개나 왔는데 다섯 개나 왔는데 네 저 아래 있는 분들 다 노속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네 빵이 모자라는데 뭐잔데 하자 예? 네 예 아휴 사장님 아휴 사장님 대박이요 행복을 갖다 주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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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었어요 어제 방송하러 대구 갔다가 대구의 맛집이거든요 친구가 우리 시청자 형님들 갖다주라고 40개를 줬는데 20개는요 방송 보시는 형님 드리고 지인들하고 나나무라고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청자들 주라고 친구가 보내준건데 시청자 형님들께서 노숙자 형님들 드리라 해가지고 갖고왔습니다 갖고왔어요 다 나눠드리고 고야도 고맙고 너희도 고마워 다 나눠드렸습니다 뭘 멋져 나는 옆에 달만 하는거지 뭐가 멋있냐 좀 부족해서 조금 아쉽네요 한 100개씩 사갖고 왔으면 넉넉하게 뭐 잘생겼어 어 잘생겼네 한 100개씩 100개 정도 사고와갖고 두개씩만 딱 드려도 저사람들 저 어 두개 먹으면 슈퍼먹잖아 에이씨 왜요 못생겼어 못자라고 내한테 시집옥 아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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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급식을 챙겨주잖아요 요즘 하나 이야기 해드릴까요 여기 있는 형님들 다 노숙자에요 녹지장님들인데 여기서 밥을 먹으러 가려면은 걸어서 30분을 가야됩니다 30분이 걸리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 못 걷는 할아버지들 있어요 그 할아버지들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어야 된대 여기 부산역에서 한참 걸어가야 밥을 준대 아파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못 가는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보면 여기 부산역에서 바로 밥을 퍼주는게 아니고 여기서 걸어서 30분을 걸어가야 된대 아무나 못하는 일이세요 뭐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오늘 참 좋은 근데 형은 기분 좋은게 우리 형 친구가 우리 시청자들 주라고 줬지만은 그거를 시청자들이 노숙자 형님 갖다 줘라 그런 마음 마인드가 맞잖아 형은 배달하는 것 밖에 없지 네가 갖다 줘라 했으니까 너희들이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하면 너희도 싸웠을 거 아니야 오늘때면 애로나 뭔 소리 개소리가 니 얼굴이 돼지바라 미친구만 이상하게 꼬였네 롯데스쿨호바 이상하게 생긴 새끼야 내 차 키 어디 갔냐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들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리겠지? 이 햄버거 이거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이게 산타 할아버지 아니겠냐 너희들이 산타 할아버지야 너희들이 산타 할아버지다 아하 사는 걸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하 사랑도 수도 없이 해도 모르겠어 사랑이 무엇인지 하금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 한 번에도 몰랐어 이 끝난 동안 후회하지는 않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사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우리라고 지금 맨날 후회해 하지만 사랑은 꼭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 평생을 살아만 아하 사는 걸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하 사랑도 수도 없이 해도 모르겠어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 할아버지 한 번에도 몰라 이미 지난 후회 후회하지는 않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도 맨날 후회하지 이런 둘이 아닌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 평생을 살아만 둘러러 사는 인생이 힘들어도 어느 날 꼭 다 좋아하고 ?' 뵐음 노래 사는 인생이 힘들어도 넌 심화를 사랑하리라 사랑하면서 나이다가 하면서 사랑하면서 저 문화였어 나이 됐으면 나이다가 넌 심화를 사랑하리라 나이다가 하면서